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갈등을 보면서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 대통령 주변에 정무감각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이번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수순에서 넘어가고 총선을 치르더라도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고 정무감각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 채워놓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이번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저런 얘기가 밖으로 새어 나올 수가 있으며 또 대통령의 주변에서는 저런 얘기를 밖으로 퍼뜨리면서 이런 상황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부채질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저께 대통령 발로 또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련해가지고 전원이 쏟아졌는데 윤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는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면서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 해당 발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이고 저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나 했을 만한 이야기인데 저런 얘기를 밖으로 잡아 돌리는 것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이거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밖으로 돌리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에서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쏟아졌으며 특히나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측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면서 고도의 정치 감각이 요구가 되는 그런 자리인데 여태까지 대통령 비서실장 중에 정무 감각이 제대로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와 관련된 의사를 이관서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혁 원내대표를 만나가지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런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했다라고 치더라도 주변에서 화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저런 얘기를 고지곳대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의 상황의 심각성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후폭풍이 올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여기저기 옮기는 최악의 정무 감각을 가진 그런 이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 주변에 머물면서 한동훈이라는 미래의 권력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호가호의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판단 기준을 흐리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분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들의 정무 감각을 지적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한 이상민 의원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참모들은 대우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특히나 이관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친윤계를 자처하는 의원들이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이야기를 단톡방에다가 마구잡이를 돌리고 있는 것도 이거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어떠한지 전달을 한 것까지는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그 방법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의원들이 모이는 단톡방이나 이런 곳에다가 대통령의 의중을 적나라하게 전달을 하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있는 꼴이나 다름이 없으며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까지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신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에 대해서 사천 논란의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이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직에서 내려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정무 감각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총선에서 승리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력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이라든가 정권이 망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이런 간신배 같은 정치인이라든가 참모들이 대통령 주변에 머무는 이상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임기 기간 내내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 대통령 취임 후에 벌써 여당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교체가 된 것만 5번이고 자잘한 것까지 합치면 한 7번 정도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교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 가지고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틀어져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좌초시키려고 하는 이들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고 뭔가가 있어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며 실제로 한동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차기 총선 패배 시에 정권이 좌초된다라는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아껴두었었던 카드를 꺼냈다라고 보는 것이 중론인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 카드를 그렇게 쉽게 날려버리라고 대통령 주변에다가 바람을 넣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을 사천 논란으로 날려버리라고 한다는 것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이 지금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청 내 지역구에다가 김경류를 저격수로 배치한다는 소식을 발표할 때 깜짝 발표라고 이야기했지만 알고 보니 이미 김경류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에 원내 지도부하고 논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원희룡이라든가 김경류를 저격수로 배치한다는 것을 발표하는 모습은 일종의 이벤트였는데 그리고 여권 내 의원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사천으로 엮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리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3유 정치 공작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의 사퇴를 원한다라는 사실이 만천하에다 알려진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무리하게 끌어내리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동네방네 떠드는 꼴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사였던 시절부터 굉장히 화끈하고 돌진형 스타일인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윤 대통령 같은 리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변에 굉장히 냉철하고 정무 감각이 있는 그런 참모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에 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옆에서 그러한 역할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 주변에 이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참 권력자가 잘못된 목소리에 휘둘리는 것만큼 피곤한 일도 없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 시일과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 주변에 제대로 된 인물들이 보좌를 하고 있는 것인가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를 봉합을 하고 총선 승리의 길로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